여기서 안내하는 거겠죠?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뭐 까질까 한 번 정도 가줄만 하지 두 번은 안돼도 날아와봐 빠른 이동으로 왔습니다 어우 생각보다 다 기억하네 날씨가 좀 우중충한데? 어찌 생각하나? 안개밖에 안보여 다 기억하네요 날 찾을 수 있게 흔적을 남겨놨어 그에게 속은거야? 아 잠깐만 흔적을 남겨놨었어? 널 찾을 수 있게 흔적을 남겨놨었나? 내가 게임을 너무 띄엄띄엄해서 아 일단 불가에 앉읍시다 아 이거 내 기억력을 시험하는데 요즘 너무 바빴다고 천천히 걸어오네요 아 아 아 왔어 노래 불러준 거 기억하고 있어? 응 맞아 너의 꿈이야 아 기억 안나는 척 하지말고 좋아 좋아 웃음 사실이야 사실이야 아 아 아 아 아 얜 드레스보다 이렇게 전투복 입는 게 더 어울린다, 야. 이게 더 예쁘네. 너는 우수한 전사였고, 네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랑이었다는 것이다. 너는 옛날로 돌아갈지 모르지. 아, 나 문제였어. 넌 잘하고 있어. 망설이지 마. 아, 흉터는 고문땅 하나 입은 거죠. 그건 기억 안 나나보네요. 나랑 데이트한 것만 기억나고. 아, 가본 데라서 기억나는 거. 근데 노래 부른 건 왜 기억 안 나. 뭐 어쩌라고. 대사를 뭐 끊어 자꾸. 내가 말을 걸어줘야 돼.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 좀 쉬어 봐. 네, 난 좀 쉬어. 좀 쉬어 봐. 너 그냥 앉아서 자는 거냐? 이거는 왜 있는 거야? 눈 뜨고 자네? 화이트랑 가자. 화이트강으로 가자. 아, 여기네요. 아,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있죠? 아주라의 파멸. 확인을 했는데 아주라의 파멸이 없더라고요. 녹화를 돌려보니까 마지막에, 저번 마지막에 인장석을 검으로 때렸잖아요. 그 이후부터 없어진 것 같은데. 때리면서. 녹화 돌려보니까 제가 왼쪽 상단에 원래 이제 제거됐다고 떠야 되는데 제거됐다고 안 떴더라고요. 아주라의 파멸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가문 복제검이라도 가져갈래? 야! 히히. 이제 왜 저래요? 아, 그거 없으면 좀 그런데. 마을 문을 지나자. 뭐야, 이게 뭐야. 아, 그. 너 왜 이렇게 대사가 없니? 여기까지 계속 걸어왔는데 대사가 하나도 없네요. 그곳에서부터. 꼬인 것 같은데, 좀? 내 생각에 적 있는 곰이랑 대화할 것 같거든요? 곰이 있잖아요. 어, 대사 있네. 아까는 저기서 쟨대는 네크로맨서한테 어그로 끌려서 제가 씹혔나보네. 또 대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 들어가보면 알겠죠, 뭐. 들어가는 걸로 대사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어, 들어오니까 되네. 어서 와. 아. 이게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갈 일이 없을 줄 알고 리그모 모드가 이제 원, 투가 있는데 이 편이 인류 앞말 여간에 가면은 시작이 되거든요. 아, 어떡하지 이거? 모드를 끌고 와야 되나? 아, 잠깐만. 가면은 투가 시작이 되는데 자, 끄자. 끄고 오자. 아, 일단은 모드 2를 뺐는데 예, 2를 빼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켜지더라고요. 아예 게임이. 그래서 그냥 원, 투가 둘 다 깔린 상태로 기존의 상태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이 아예 안 켜지더라고요. 앞말이 여간으로 가죠. 아유. 이것 때문에 시간도 좀 날렸는데 가질 수 없지, 뭐. 들어가면. 어, 왜 투가 안 뜨지? 아, 이거 추억의 저자 이게 투일 거예요. 예. 자. 내, 투을 테스트를 했거든요. 원을 하기 전에? 아마 일로 가는 게 그걸 겁니다. 일로 가는 게 에? 아닌가? 그냥 아무데나 앉으면 시작되나? 아, 어떡하지? 아, 이게 투인 것 같은데 지금 제 세이디아가 말 거는 게 아닌가? 자, 투를 일단은 보고 아, 이게 투여기 앉는 게 투고 투 를 시작을 안 할 수가 있네. 그럼 일단 원 합시다. 아, 이것 때문에 괜히 고생했네. 이거 뭐, 이곳에 온 건 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도움이 될지도 몰라서야. 질문에 해석 좀 해줘. 나도 너무 지쳤어, 지금. 지금까 이런 일을 말할 테니 예나 아니오로 대답해봐. 생긴의 장미도 받아갈까? 아, 그럴 순 없죠. 아주라. 다이아몬드 리지. 재단. 뉘오더는? 다이아몬드 리지 사건 이후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고 잡혀간 이후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어. 아하. 알아라. 아무도 가까이 오지마. 아무튼 가까이 오지마. 아무튼 가까이 오지마. 큰 도움이 되었고 그는 놀라웠어. 그는 놀라웠어. 그는 다른 셀 모의 대답을 했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은 더 중요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그는 내가 셀에 놓고 그는 내가 왔을 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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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없었을 거야. 내가 어려웠던 것 같지만, 내가 쥐어버렸습니다. 야, 이상한 피리 소리 내지 마. 그리고 내 머리에 올려 놓고, 그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왜 검을 지지 못하는 거야? 그니까 다시 이제 검을 지지 않고 소녀로 돌아가고 싶다 자기 나이 또래에 여고생 킬러였는데 여고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사진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죠 스카이림에서는 칼을 못 지면 죽지 않나요? 해방되고 싶다 뭐 어서 하는 뭐야? 아 제 입 좀 닥치게 못하냐? 죽일 수 없나? 아 당연히 망골도 못 받았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언제 줄 거야 그리고 너희 또한 더 넌 더 의미할거야 그는 넌 더 의미할 거야 생각해보는 게, 맞나? 하... 네가 한 말은 되새겨주지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아니 너무 간거 아니냐 이거는? 어 휴식을 취하면 음악이라도 즐겨보자 붉은 레거나 말인가 아 쟤가 게스트 일부였어? 아 이거 편집할때 음악 빼야 겠다 아 그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캐스트에 나오는 음악이 아닙니다 평소에 틀어진 음악은 이건 제가 넣은 거에요 얼른 이제 아무 음악도 안들린데서 게임합니다 헤이! 아싹! 그 노래 다시 노래해 주시고 너의 목소리로 흘러내려 나의 목소리로 흘러내려 그 노래는 정말 좋아 그렇다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진정하는게 어때 친구? 하자 이것은 좋은 정체성 내가 그녀의 목소리로 불러야 하자 내 목소리로 꺼내려 그녀의 목소리로 그녀의 목소리로 그녀의 목소리로 프린스가 너무 많아 이 세상엔 너뜨비 지금 꼬인거 아아 쟤 땜에 나까지... 야! 고맙다 리그모 어디로 갈거야? 대학가자 왜 대학에 가고싶다는거야 얘는 하필 외곽문 지나자니까 진압 이벤트가 있나보죠? 일단은 잠깐만요 개 똥 치우고 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꼬이는게 많지? 게임도 그렇고 왜 이렇게 힘이 빠지냐 아하 어디... 절로 가면 돼 그냥? 입구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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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